아 왜 나와요? 아유 됐습니다 속은 좁아가지고 아니 나도 한잔 줘 아 됐어요 혼자 마시세요 나이가 미치야 우리 서로 피차 늙어가는 처지에 잘해보자고 상처받은 내 마음은 어쩌고 잘 지내요 그러게 못합니다 다른 중국집 알아볼거네요 그러지 말아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이야 여한없이 돌아다닌 사람 얘기죠 고마워 나 없이 영순이 혼자서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줘서 옆에서 도와줘서 내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하는거야 받아줘 그리고 어서 빨리 좋은 사람 만나 아유 저 내 잔 한잔 안채워줘 우리가 같은 방 쓴 세월이 얼만데 아유 나 지금 몸은 나도 불쌍한 놈이야 아유 알고 싶지 않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됐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안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까 안에 이거 사나이가 술잔을 기울이는데 이게 단무지 하나가 뭐야 단무지 하나가 내가 한 접시나면 어찌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유 요새 출근부 도장이 영 뜸하다 에이 아유 대체 누구길래 요즘 문자씨랑 연애에요? 문자씨가 누군데? 아 문자씨 밤에도 띠링띠링 주방에서도 띠링띠링 에이 그 괜한 사람 모함하지 말어 나는 오직 영순씨 뿐이야 왜 이래 아유 분명히 수상한데 아주 이제 문자 씹는게 취미네 아무리 자식 하나 없는 부부라지만 10년 세월인데 이러는거 아니지 이정재 사람 사는게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 이 차 목숨 눈에 눈물빼고 어디 두고 보자 으이